남자 집사님한테 말해줄게 남자 집사님 그걸로 바꿔줘? 남자 집사님 이거 어디에 해줘? 남자 집사님 머리에? 남자 집사님 그렇죠? 남자 집사님 남자 집사님 또 뭐 해줄까? 남자 집사님 어디에 해줘? 또 아리? 머리? 이쪽에 해줄까? 여기? 됐다~~ 또? 이거 해줘? 어디에? 이마에? 머리에? 그쪽에? 또? 아! 아! 어? 얘도? 응 또? 어디쪽에 해줄까? 눈썹에? 또? 어디에 해줄까? 소울이 또? 또? 귀엽죠? 토슨이 너희도 귀엽네? 맘에 들어? 어? 토슨이도 머리 핀했네.